안녕하세요. 이거는 저는 하나만 보여줬어요 이렇게 뜯을거에요 만약에 동전이 나왔을 거면 동전을 안 넣어도 근데 만약에 사도 한균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 안식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다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버튼이 있지 이거를 두개가 있죠 여기 샷 두개 여기다 맞은게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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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넣는거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엄마가 엄마꺼 엄마가 자기로는 그러면 그 돈은 제꺼에요 어 잠깐만요 내가 조금 애교인 줄 알아요 그럼 애교 소개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근데 이 만원경을 알죠? 이 만원경을 알죠? 이렇게 보여요 이런 만원경이에요 제가 1학년 때 가게놀이해서 가게놀이 했거든요 그때 300원을 썼어요 이쁘죠 눈으로 일단 하늘로 이렇게 하고 하늘을 쳐다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은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손을 앞에 댔어요 아무것도 안보이죠? 팍팍팍팍 자아 너무 이쁘죠 파란색깔 다시 온 상탈할게요 제가 이제 카메라 교체를 잘 안되거든요 저도 보겠습니다 공개 검색이면서 모르겠다 근데 홍은아라는 모델 아시죠 홍은아 1학년 로키 로키 모델 연예인 아시죠? 홍은하 유튜브에 홍은하 1학년 홍은하라고 치시면 그럼 홍은하가 나와요 홍은하 세배, 홍은충 이런게 나와요 홍은하 여기서 근데 1학년때 가게놀이에서 했다 했잖아요 홍은하 모델이 저랑 1학년때 같은 반이었어요 이것도 홍은하 모델한테 산거에요 2학년도 집은 돌봄굴을 가진다고 했어요 엇 다시 하늘에 쳐다봅시다 정신기같아 그러면 안녕하 시간이에요 바이바이 이거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이바이